오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절기, 대서입니다. 하지만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여전히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. 특히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 살펴보면 중부와 전북 서해안에 50에서 100mm, 특히 서울, 경기와 영서 지방에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또 호남과 강원 동해안,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의 장맛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,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소나기가 강하게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,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서울 27도, 청주 29도, 대구 33도, 부산 30도가 되겠고요.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세종 28도, 군산 29도, 여수 30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리겠고, 이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아멘